아아.. 음.. 아아.. 알겠어 알겠어.. 쳐줄게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맵 안 가려도 되지? 투덕기가 되려나? 되네.. 근데 원래 퍼플 팀이들은 무조건 투덕기 해줘야 돼 때려라 맞아도 돼 좀 아 너무 많이 맞았다.. 이러면 안 돼 흐헤헤헤 로마이나 실판이다 루아 소프터가 좋은가? 루아 소프터 죽겄네 죽겄어 힘들어 죽겄어 원래 이게 서포터가 뭔가 해줄 때까지 사려야 되거든요 사장거리가 안 돼가지고 어 뭔가 이거 딜고나니 아예 자체가 그냥 안되네 뭘까 나라니 어? 뭘까 나라니 아 너무 고통스럽다 와 죽겄다 죽겄어 죽겄다 와야지 죽겄다 닌까지 같이 오면 경험치 다 날아가잖아 저거 먹고 있어야지 멍펀 멍펀 멍펀할 때부터 루비 수정 시작하면 원래 방송 안키면 아니다 라인전 무조건 침 라인전 무조건 침 라인전 무조건 침 모루가나라서 모드긴데 개섬 야 왜했냐 질거면서 지질렀 이씨 샬 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이가 안들어갔네 마나 맛 날렸네 이거 뭐 그냥 강인거 뭐고 뚜드려 맞는거 밖에 하는게 없는데 뚜드려 맞는거 말고 할 수 있는게 없어 개뚜드려 맞아야돼 그냥 보로아스포토랑 여러분 병신스포토나오면 그냥 뚜드려 맞으세요 오늘의 강인 끝 좀나 뚜드려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나 아파 소식먹고 맞아야지 아 다음 CS먹을때도 맞을 준비해야겠다 아 먹기 아 실패 아 먹기 실패 모르가나 갱옹영 이럴때는 그냥 파밍하면 돼요 네 파밍 아 아 아 기분좋다 아 너무 좋아 기분이 정신 나 씨발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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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때릴게 안 때릴게 안 때릴게 안 때릴게 아 죽겠다 진짜 아 씨발 뺏어먹었어 너무한거 아니냐 아 아 이제 좀 퀴 좀 딸 수 있는거야? Q 맞출 수 있지? 나이스 그래 그래 잘 버텼다 잘 버텼다 내가 내가 나한테 너무 고맙다 잘 버텼다 섞여놔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나 진짜 플레이시스지 도망갈거야 쟤는 없는 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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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먹어야 돼 너무 잘하잖아 너무 잘하잖아 서퍼 버려야지 당연히 쟤는 없는 애니까 흠 흠 하 이번에 또 가서 고통받아야겠구나 흠흠 궁으로 뭔가 보여주시나? 육랩을 위한 서포터니까 뭔가 화려한 게 나오겠지? 뭔가 나오겠지? 뭔가 보여주겠지? 그 육랩 빛 전에 하는 그 약간 의식 같은 거에요 이게 막 흔드는 게 의식 같은 건가봐 어 카르마가 쩍있죠? 오케이 오케이 육랩 됐어 육랩 됐어 방금 거는 육랩 되기 조금 전에 쏜 거라서 빗나갈 수도 있어 이게 육랩이 됐으니까 내가 보여주겠지? 너 레벨 육이야 친구야 야 이건 네가 보여준 게 아니라 핏들이 보여준 거잖아 야 이건 네가 보여준 게 아니라 핏들이 보여준 거잖아 우리 팀 조회에서 뭐 하고 있는데 저 일단 한 명이나 겁나게 할 거야 야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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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심깨네 야 포크가 이상하게 이기고 있네 이산소리내지마 아 진짜 너 맘에 안들어 이산소리내지마 그냥 이기니까 분위기 좋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디가서 보르가나 서포터 하지마세요 목조르기다 갑니다 에이아이 두판하고 두판하고 오셨나보네 이동하자 목소리가 들어가면 이산소리내지마 으윽 이동하자 목소리내지마 저의 수준 좋았어 우리 슛을 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안 해야지 용 내가 리신을 막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 심플A 좋고 여기 와봐 한 대만 가자 자 먹고살기 힘들다 아 먹고살기 너무 힘들다 이번 판은 라이를 가봤자 뚫을 게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H 아 아 아 그러면 제자리에만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진짜 받기 쉽다 제자리에만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이렇게 야 근데 이렇게 고통받고도 CS를 내가 KT보다 몇개야 거의 30개 가량 잘 먹었어 말이 되뇨 이게 역시 나야 아 하하 하하 아 하하 아 아 오바했다 너무 아우 잡으셨네 아우 잡으셨네 아우 어우 잡으셨네 적을 처치 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엧좋 으엑 으흥으으으으으으으을 에엓 에엓 오 마이 갓 흠흠흠흠 이상한 소리네 어허 진짜 듣기 싫어 요무 요무드레이븐이죠 진짜 좋아 이거 대신 마나 포션이 좀 필요해 많이 달려야 돼가지고 이거는 여기 이쪽쯤에다 궁을 날리면 맞을거야 이쪽 이쪽 여기 애매한 부분에다 궁을 날리면 자 궁 아 헥카린 가자 가자 헥카린 가자 오는거라도 오는거라도 흠흠흠흠 오케이 오케이 이걸 놓였지 내가 오케이 잘했어 얘들아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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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고맙습니다 형 우무야 어 형 우무야 요우무우 고통을 맛보여주지 형 정장에 지배자요 근데 이게 만화가 좀 많이 달아서 만화포션은 항시 들고 다녀야되요 집에 자주 가면 돼 의리야, 의리야, 의리야 의리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씨, 왜 내가 말이야 타워 이게 아닌데? 나 왜 미니언 몸 대고 들어갈라 그랬는데 아이씨, 왜 내가 맞지? 아 누가 말다오시겠어 빼야겠다 이거 빼는 척 하는거지 이렇게 빼는 척 그 피들 궁을 딱 쓰는거지 없네? 그럼 그냥 빼야겠다 여기 여기서 대기할거야 나 용으로 돌아갔어 안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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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몰라 안맞아서 몰라 여기 와라와라와라 오케이 와라와라 오케이 어? 뭐야? 아 쩔진이구나 오케이 수고했어요 오케이 수고했어요